아이고, 여기 새로운 녹탑 방이구나. 근데 왜 옮기는 거지? 머리에 흔드는 거야. 저 마음 맞는 터로. 우리 첫 번째 문제 굉장히 오래 했어, 근데. 숙병에 좋다. 숙병. 붕이병. 정답, 싸가지가 없어. 뭐랄 거 아닐 거 같아. 뭐 알고 아니다 물어보는 거예요? 오빠 비웃었어? 너무 웃기잖아. 이 오빠 왜 그래, 진짜 오늘. 이럴 거예요? 왜 이러실 거예요? 야식 먹지 마. 그거 아닌 거 같아. 다 손잡아. 다 손잡아. 오늘도 이러지 않기. 그랬구나.